이번에 등장하는 선수는 캐나다의 미리안 삼손입니다. 22살 초트그룹 그램 파밀을 차지했었고요. 51.60으로 퍼스널 베스트를 경신을 했었습니다. 코치는 나탈리 마틴, 안무는 줄리 마코트. 음악은 후프펠드의 As Time Goes By. 미리안 삼손 연기 뒤에 광민정 선수, 프리 연기 보시겠습니다. 음악은 후프펠드의 자舒flu는 child 음악은 후프펠드의 신이 스토드의 예술은 음악은 후프펠드의 신이 스토드의 신이 semывать 음악은 후프 gr議안 liban에樂 turn up 음악은 후피 consiguirian 선택 첫 번째 점프 아주 공중 자세가 좋은데요 랜딩도 말끔합니다 트리플로우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눈 깜짝할 사이에 점프 세 개를 연결시켰습니다 좋은데요 플립과 토룩을 연결시킵니다 랜딩이 약간 안쪽으로 빠지면서 2회전을 그치고 말았는데요 2회전의 랜딩 쯔플 살포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 정도의 위치를 바꿨습니다 스파이더 시퀀스 자 이제 마지막 요소 아 침착하게 경기를 잘 이끌어 왔습니다 48초 동안의 연기 유리안 삼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도 4대로 첫 출전인데요 그동안 주니어 선수로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 출전을 하고 레벨홈 트로피 이런 시니어 대회 나왔지만 광민정 선수 최저하게 자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네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몸이 굳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속 몸을 움직이고 있죠 네 쇼트 프로그램에서 7을 기록했던 광민정 선수 이제 프리 연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경기를 마친 캐나다의 유리안 삼손 2008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 10위를 차지했었고요 2007년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는 18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준 미리안 삼손입니다 마지막 마무리 자세였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량은 거의 발휘한 셈이죠 맞죠? 그래서 자꾸 엣지가 흔들리면서 난이도 높은 점프를 뜨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거의 90% 발휘한 셈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81.18이 개인 최고 기록인데요 네 세계 주니어 선수권대회에서 얻었던 점수고요 네 쇼트에서도 개인 최고 기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잘했었는데 와 99.30으로 쇼트 프리 모두 개인 기록을 경신을 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하게 점수를 많이 올렸네요 네 99.30을 받아서 경합 점수에서는 25점이나 올렸습니다 네 150.90으로 현재까지 2위 100.90으로 현재까지 3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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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90으로 현재까지 3위